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산재예방기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축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어떤 총칙, 총칙에는 목적이라든가 정의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고 규정은 간단해요 4장, 5장 안전보건 조치, 또 예방조치,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조치, 보건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과 명령 이 정도까지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간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법 바뀌는 거는 그때 그때 그 항목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픽스하시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기 좋죠 그리고 3, 산안법의 특성 그래갖고 복잡성, 기술성, 그리고 강행성, 규제성 이렇게 하시면 만약 이런 거 나오면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제 책은요 이 법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법이 다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막 긴거 놓게 막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이 순서, 이 구성 순서대로 책을 장절 편성을 했다 이렇게 아시고 그대로 그냥 공부하시는 건 아주 압축하기도 좋고 좋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법 말고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하고 다른 게 별표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는 별표 없습니다 시행령은 48쪽까지 돼 있고 별표 1에서 18까지 돼 있고요 시행규칙은 별표가 1에서 20까지 있고 여기 1에서 20까지 있고 그리고 기준규칙에 또 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8까지 있어요 그래서 취업제한은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시 얘기 훌륭 그 다음에 지침 안전수칙 이렇게 수칙 이렇게 해도 돼요 안전수칙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험 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나죠 근데 여기서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을 잘 참고하시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2절이죠 그리고 팁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국가 모든 법은요 국가 법령정보센터라고 치시면 나와요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는데 3단으로 비교해서 볼 수도 있어요 3단이라는 건 법 시행 신규칙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각 부처 홈페이지 이런 고시나 지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는 국토부 보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단에 들어가시면 안전보호공단에 들어가면 최신 자료를 또 검색할 수가 있고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이거는 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 접수 이렇게 합격자 발표 다 그걸 통해서 하죠 그렇게 기본적인 걸 아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단 산업안전보호공단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책을 다 숙지하기 전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 인터넷 서핑하다가 나를 지새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내 노트가 다 작성되고 또 작성하다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공단 들어가서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또 최신 자료 또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 산안법은 이제 계열을 꼭 보셔야 돼요 산안법은 81년 1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각국마다 이제 산안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호법 그런데 이게 잘 될수록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81년이 됐으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늦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늦었죠 우리가 산업화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많은 개정과 통해서 법령 정비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거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죠 그래서 끊임없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법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둑이법이라고 그래요 안전은요 기본을 가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사회가 시끄러워요 어디서 몇 명 주고 딱 그러면 그러면 대책이라는 게 법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고통스러워야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우리는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선진 외국 같으면 건설재해가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수치로 얘기하면 0.5% 재해율이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는 0.5% 구경을 못해서 산업안전재해는 산업재해는 0.5% 얼마 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건설재해는 0.9%에 육박하고 0.8% 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어요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가 2000년대 중반 그때는 2005년, 6년 이럴 때는 0.65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제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메슬러의 욕구 5단계에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욕구는 안전 욕구예요 이걸 거쳐야 돼요 패싱할 수가 없어 넘을 수도 없어 그래서 선진국이 국민소득이 많아질수록 안전 욕구를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사랑 욕구 갈 수가 있죠 자아실현 욕구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러는데 안전은 못 미쳐요 그런데 그게 뭐냐 빨리 빨리 경제성장하자 이걸 탈피를 해야 돼요 성장도 좋지만 안정적인 우리가 뭐하러 성장합니까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경제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제에 치중해서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67년대 발전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인간의 목숨을 건강을 우습게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선진국은 못 가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원을 국가가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목적을 보면은 목적을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목적을 보면 여러분 그림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딱 이렇게 3단을 나누어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근로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 유지 유지를 하고 향상도 시키고 유지 향상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이에요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최상의 목표다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과 복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산재 예방 산재 예방을 해야 되겠고 또 한 파트는 복원 쪽이에요 복원 쪽에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성 그래서 이것이 안전과 복원이 뒷받침이 돼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향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이걸 뒷받침 산재 예방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이 법이 해야 될 게 이게 두 가지예요 기준을 확립해야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하더라도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작업장 통로다 그럼 기준이 어떠냐 경사로다 기준이 포기의 각도가 이런 것들을 뭔가 기준을 정해줘야 돼 우리 비탈면 경사 기준 있죠 기울기 기준 이런 것들도 이 법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당관 어떨 때 만든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야 돼요 화학제품 같으면 더하죠 기준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걸 명확히 안 하면 이게 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가뜩이나 사고 나면 책임 안 질려고 그러는데 책임 소재가 이 법에 명확히 돼 있어 이건 누구다 이건 발주자다 이거는 뭐 총괄 책임자다 안전보건 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안전괄자가 책임져야 된다 관리감독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쭉 강의해 나가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 내노트를 만들고 또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고 이제 여기다 1, 2,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목적을 2번을 픽스 하세요 2번을 픽스하라 2번 이렇게 하면 목적 그리고 쓰시고 옆에 그림을 그리시면 이제 훌륭한 답안이 되죠 그 장절 편성은 이제 개요 들어가는 거고 일리가 들어가고 목적 그 다음에 앞에 산업의 특성 복귀 강규 딱 찍으시면 되고 주요 내용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25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6번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6번 산안법의 문제점이 대책이죠 이거는 뭐 제가 기본적인 것만 넣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관성이 부족하다 뭐 혼란스럽다 재래형 반복제의 근절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뭐 기술자의 입지가 부족하다 또 타법령과 조화가 미흡하다 많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25점짜리냐 10점짜리냐에 따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 그러고 그러고